요거 이제 에트론을 강화를 해야되잖아요 그쵸? 놀공을 좀 침해낼까 하십니다 오늘은 어? 무턴 안발렸어? 야 이 병신게임! 너무 상심이 큽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문의는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 문의는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보니 복구받았네 어째 실수하고도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였어요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 어 일단은 보여줄테니까 놀공 리턴작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혹시 복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웅신게임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라고 왔냐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게임 기록을 살펴본 결과 내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에트라델 나이트 암호를 마지막 주무서 사용 전 옵션으로 변경하고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리턴스크롤 한개가 회수될 예정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네 실수를 하고 나서 건드리면 안돼 그대로 아이템 뒷두시면은 연 2회까지는 일단은 복구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복구가 됐습니다 자 놀금 리턴작 06에 3.1 위장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되고 있는 점이고요 진짜 더이상 실수 안한다 앞으로 실수하면 내가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케이? 한번 피를 받기 때문에 두번째는 없을 것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장을 좀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놀금 리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용 자 리턴 바르고 자 놀금 바르고 실수 안해요 발린거 확인하고 얍 자 공사의 힘 2 일단 스타트 나쁘지 않아 놀금 바르고 야 야 미친 뭐래야 이거 나 6,3차 하는거야 진짜 6,6에 힘 3 와 갓겜 역시 메이플 갓겜 야 이러내면 거의 6,3차 확정이죠 여러분들 맞죠? 막자 빨리 끝내자 하나라도 빨리 끝내야돼 제발 놀금 리턴 놀금 리턴 놀금 리턴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06에 힘 1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요 이거 계산해봅시다 힘 1인데 요렇게 되면은 8 오 잠깐만요 어? 이거 써야되나요? 여러분들 06에 힘 2.9장이면 되게 잘됐는데 쓰는게 어때? 그럴 땐 킹이버 돌림판 거고 돌림판 돌려봐 잠깐만 자 쓰자 어 돌리자 이거 함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요거 나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얍 아 해줘 물론 으음 자使자고 하네요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medicine 있지 않나 요거 빨리 하고 받치도 만들어야지 에이 자 이렇게 에트라델 라이트 암호 06에 힘 2.87장 완성을 했고요 오케이 2.87장 자 이제 바지 갑니다 바지 안해도 돼 사실 주은 써도 돼요 주은자 주은자 써도 되는데 또 주은자 쓰면 춘자 이 새끼 뭐 주은자 이게 말이냐 방구냐 하면서 그런 소리 나올까봐 내가 하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오 06에 힘 1 요거 붙일게 여러분들 하이는 가볍게 하자 어 기적이라고 막 붙이네 맞죠 뭐 이거 대충 쓰나 버릴 건데요 그죠 항상 리턴은 차분하게 그래야지 실수 안합니다 오 아 잠깐만 야 06인데 힘이 좀 앱한데 이거는 예 솔직히 힘 1이라도 붙어야죠 0은 에바지 돌릴게요 그냥 예 이런건 내 클래스에 안 맞습니다 돌리겠습니다 그냥 자 04에 힘 3 아 오 이거 알죠 여러분들 04가 06보다 더 뜨기 어려운 거 알죠 여러분들 진짜 이런거 화납니다 예 04 아하하 안돼 이게 06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리턴하고 다 떨어졌네요 가져오겠습니다 계속 오 야 개싸다 2800만원 나이스 다들 목요일 주간보스 잡고 나온 노을공리턴 던지네 그냥 결매장에 이럴때 노을공리턴을 많이 해야되요 내가 저번에는 되게 비싸게 했어 내가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 제 방송 보시고 리턴 스크롤 환불하지 마세요 그 메린이들이 막 응축에다가 노을공리턴하고 막 이러던데 그 그러지 마세요 알죠 그 이상한 방송 보고 막 그 노을공리턴 해야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자 여기서 맞이할게요 리턴 바르고 노을공 바르고 리턴 바르고 뭐야 어? 왜 안돼? 노을공 안 발렸나? 어? 뭐지 왜 안발리지? 어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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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턴 바르고 실패 리턴 바르고 에라이씨 와 큰일났다 이거 물렸다 물려버렸다 와 이거 어떡하냐 06은 재고가 없다는데요 06이 재고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상의가 너무 잘 되긴 했어 그렇죠 여러분들? 상의가 진짜 너무 잘 되긴 했어 장ST 샤칩 앗 Blue Castle 한 League 유튜브 꼭 올려주세요! 개빡치니까! 알죠? 박제해주세요! 아이 방어력이야 아이씨 방어력이네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 방어력 아이씨 아이 방어력 아 제발 하나만 더 말려라 하나만 더 하 진짜 하나만 더 이번엔 하나만 더 제발 오! 바로 한 번 더? 오오오 미치워 미치기가 뭐야 야 진짜로 이게 바로 평균핵이다 어? 이게 바로 평균핵이다 라는거 오! 야 야 미치워 뭐야? 왜이래 원기형 왜이래요? 우유 미깔 강원기 야 너무좋아요 유기장 이대로 마지막 장까지 유기장 붙이면 이제 끝답니다 진짜 여러분 끝나는거에요 끝나는거 오케이 나이스 16에 06 뜨자 그냥 야 좋아 좋아 야 야 야 06에 힘이 오케 자... hotels이면 깔끔하죠 여러분들 예 임실로 쓰기엔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평균 06에 힘이ound생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자 142만원 일단은 되게잘 됐어 2개 합쳐가지고 230만원에 에 예 2개 끊으시면은 정말 잘 되는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깔끔하죠 여러분들 진짜 예 엄청 좋아요 자 일단은 요렇게 일단은 네 노을걸 리턴 일단은 작을 완성을 했고요 스타포스는 샷다포스 때 큐브는 미라클 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